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11월 4일 오전 6시 26분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여러분 조회진 의원 아시죠? 지난번 총선에서 아깝게 탈락했었죠. 자신의 지역구가 경남 밀양 아닙니까? 거기서 갑자기 김해로 가면서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김해는 영남 안에 있긴 해도 사실상 서울과 비슷한 곳 혹은 서울보다도 더 나쁜 곳이죠. 이 투표 성향을 보게 되면 경기도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2만기도 계속 떨어졌었고요. 어쨌거나 그 김해만큼은 노무현의 깡처럼 되어 있죠. 저는 김해에서도 언젠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기는 선수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지난번 총선 대책에 보면 그 당시에 너무도 어중쩍게 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을 탈락시켰잖아요. 스스로 출마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기조로 쭉 나가가지고 적어도 총선 출마 못하는 사람이 10명 20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 오직 장재원 의원 혼자서 그냥 그렇게 됐어.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장재원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저런 사람이 나서서 싸워줘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하고 싸울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자체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그걸 한 번 찍 쓰고 그냥 끝이에요. 정말로 나서서 연일을 그냥 기자들 불러 모아서 그냥 이슈 파이팅하고 기자회견도 열어가면서 막 공격해주고 이런 선수가 한 명도 없네. 원래 이런 것은요. 당대표가 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그런데 지금 당대표는 반대로 용산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본인은 국민의 눈높이를 전한다고 하겠지만 그건 어린 반품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튜버들 중에서도요. 한동훈에서 계속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새로 한동훈 하는 사람들도 일본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동훈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적어도 대형 유튜버들도 한두 명 끼어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국에는. 소위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구. 어떤 갈급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된다. 보수의 약점을 커버하자면 한동훈 같은 스타일도 괜찮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거든. 그리고 어쨌거나 지지율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보수에서는 1위였었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까지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으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동훈이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길을 잘못 잡았다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길을 잃었다라고 봅니다. 길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구도의 자식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야당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재인을 때리지 못합니다. 한동훈은. 문재인 집안의 문제를 거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을 정면 타격을 못합니다. 지난 총선 때 2조 심판론은 끄집내긴 했어도 말만 2조 심판론이지 그들의 가장 아킬레스 근을 때리지를 못하더라고. 검사 출신은 어렵어요. 그걸 하려면 잘할 텐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당대표 될 때도 제가 용산을 지키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말했었죠. 그리고 이재명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재명 잡는 선수는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달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 말에 진정성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표를 줬고 그게 63이라는 숫자로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한동훈을 보고 그렇게 표를 몰아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요. 조혜진 의원은 친한이라기보다는요. 반윤이죠. 반윤. 비윤반윤에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반감을 일찍 드러낸 최초의 한 세 명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원래 이 조혜진 의원은 친유승민이죠. 유승민 의원과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사람이 친유승민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전에 유승민 선대위가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중요한 역할도 맡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조혜진 의원이 이런 충격적인 어떤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이재명은 대안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동훈을 까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동훈처럼 저렇게 해버리면요. 이재명에게 모든 게 다 돌아가요. 그 뭐랄까. 수혜자가 그 과실이 전부 이재명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조기 대선도 실행될지 몰라요. 한동훈과 같은 저런 스탠스로 계속 가서 여당을 완전히 그냥 쪼개놨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일부만 가시하게 되면 탄핵까지도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실제적으로는 탄핵해놓고 반기문으로 옮겨가려고 그랬지. 반기문으로. 반기문이면 충분히 저쪽에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이 깔랐던 거죠.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이 1위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당시 친이들이 특히 김무성 세력들이죠. 그리고 MB도 배후에서 작용을 좀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대거 반기문 옥립 쪽으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대안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했어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쪽이 하야를 요구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자 탄핵을 시켜버렸는데. 그런데 정작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기문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검정 들어가니까 바로 깨갱이더만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어. 불과 한 달도 못 가더라고 깨갱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몇 집 없는 사람이 정치하게 되면 이건 뭐 끝납니다. 그냥 평범한 정치인 그런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대선 주사급이 되자 그러면 몇 집이 일단 강해야 돼요.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몇 집이 강하기 힘들어요. 검정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우리 언론이나 우리 야권 정치권이. 한동훈 대표 그 후에 나왔던 이야기 그 인터넷 공간 커뮤니티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걸 카드라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 추가는 물론이고 본가도 엄청난 어떤 그 복마전이에요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문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가 하면요. 워낙 이렇게 타이틀은 좋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 재선. 그야말로 대통령이 따놓은 당장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검정을 사진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검정도 안 했고 이미지 자체가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바로 백지입니다. 백지 이미지라서 그래요. 흰색은 참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쉽게 금방 더러워집니다. 네거티브에 금방 물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회창이죠. 이회창. 됐죠. 그렇지만 네거티브하니까 그냥 막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세를 지지층을 규합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 이회창도 10%대로 주저앉았다니까 당시 총재하면서 대선주자 압도적 1위를 달리다가 그냥 네거티브 들어가니까 그 잔여 문제라 말이죠. 와장창. 그래 됐었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고건. 전 대통령 군한테. 이런 사람도 원래는 지지율이 1위를 달리던 짧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검정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와장창 끝나버렸어요. 그걸 본인 스스로 정치에는 관심 없다면서 그냥 발을 뒤로 빼버렸고요. 이런 유해 인물들. 이런 유해 인물들. 깨끗한 것으로 알았는데 실상 까보니까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 검정 들어가면 그냥 무너져요. 저는 한동훈도 이 유행이라고 보거든. 검사 출신이지만 특이하게도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한동훈은. 스마트하고 뭔가 에이바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이야. 진짜로 그런지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주변에 검사들이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동료 검사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거는 우리보다도 더 잘할 겁니다. 그 검사들이 더 잘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간다. 검정 들어간다. 방어가 되겠습니까? 본인을 위한 방어는 잘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너무도 거대한 의욕이 있더라고요. 의욕도 이만저만 큰 의욕이 아니라 거기다가 머리, 여기 가슴, 어깨, 여기 저 발 그런 것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겁니까? 도대체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자기가 그런 상태면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몸을 이렇게 가꾼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말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퉁퉁 치고 들어간다? 극복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문제는 전혀 한동훈을 까지 않아. 전혀 안 때린다니까. 뭐 계속해서 조국 같은 경우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1호 법안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동훈 본인도요. 2조 심판론, 2조 심판론 그 당시 말은 했지만 진짜 2조가, 2조명 조국이가 아파할 그런 어떤 발언을 한 게 없어요. 검사 출신으로서는 내용을 잘 알 텐데도 그러니까 하는 척 한 겁니다. 진짜 2조 심판했으면 그때 분위기가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한동훈이 가는 길은 이 조혜진이가 보기에도 이거 아닌 거지. 이대로 가게 되면 2조명만 좋아지는 거예요. 2조명 재판에 지금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한동훈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한동훈을 지금 예지중지하는 겁니다.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그냥 한동훈 잘한다. 박정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지금 여당 중에서 한동훈만 잘한다 그러더군요. 한동훈만. 와 그러면서 한동훈을 위해서 박수치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빠져나왔다고 뭐 배신자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한동훈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데 길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한동훈은 그냥 수단이에요. 길을 가기 위한 수단인데 본인이 그 길을 가려고 말을 해놓고 엉뚱한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만일에 뭐 문재인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우고 이런 식이라면 왜 한동훈에게서 떨어져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당대표 될 때까지 되고 난 이후가 너무도 다르다. 그걸 왜 미리 몰랐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거 이야기했던 사람은 대체로 한동훈과 윤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렇게 화가 나면서 빠져나왔던 것이지 저는 경우가 좀 달라요. 저는 윤대통령이다 한동훈이다 이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크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진영 전체 그리고 국가 이런 것을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요. 윤대통령과 대항하면서 윤대통령이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애국적이지 않다. 그리고 여권 전체에 좋지도 않다. 차기에 대한 가능성도 높이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도 길이 아닌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회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싫지만 이재명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옛날에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 보좌역도 했었고 박찬종 대표 보좌역도 했었고요.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비서관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도 했고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그리고 유승민 대선 후보 그때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단장 이런 것도 했었고요. 아무튼 보수는 틀림없는데 그중에서도 근저에 와서는요. 유승민 죄로 확실히 분류가 되는 인물이죠. 제19대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전략기획팀장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었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용산을 가장 먼저 비판했던 인물이고요. 그런 이 조회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느냐. 파천왕적인 쇄신책은 필요하다. 파천왕이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큰 파격적인 쇄신책을 요구합니다. 용산이 들을 때는 이거는 좀 귀가 좀 따가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용산을 때려서 붕괴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후에 그 모든 수혜자가 이재명이 된다라는 것을 음련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조회진은 지금도 비운 반윤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지킬 것은 지키는 거죠. 때리더라도 최소한 어느 선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많습니다. 지지율을 갖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또, 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출마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 같은 저런 사람입니다. 길이 지금 다른데 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도 길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예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 수단, 도구 이렇게 봐야지. 그 도구나 수단이 제대로 소임세가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죠. 그건 맞잖아요. 누리PD 김준혜였습니다.